배딘 멋진 파트너야 배텐 출연한다면 혹시 주변 반응 같은 거 접수된 게 있나요? 아 너무 뜨겁습니다 아 그래요? 저희 교회 목사님이 카톡이 오셨어요 아하 너무 잘 봤다고 철학적인 얘기를 막 하시면서 그게 비판적 실제론을 기자로 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인기가 많은 것이다 그렇게 DJ도 어리둥절 청취자들도 어리둥절 종교인들이 많이 들으시더라고요 뭔 소리 철학적 메시지들이 많아요 뭔 소리 지난주에 한주 같이 했는데 벌써 구칠즈라고 묶어주신 분도 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97학번과 97년생의 만남 통하는 게 굉장히 많고 분역해미 분역해미 조만간 DNA 검사를 뭐라고요? 제가 이제 배텐 4주년을 맞이해가지고 배디에게 노래선물 해드리려고요 어떤 노래를 해드리려고요? 남진 선생님의 파트너입니다 1년 365일 동안 배디 멋진 파트너야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최고 둘도 없는 파트너야 그래 그래 맞아 볼 때마다 미쳐 너무 좋은 파트너야 얼마나 기다리고 기다려서 우리가 만난 거야 첫눈에 딱 보는 그 순간 너는 이미 나의 파트너 그냥 멀리서 바라만 봐도 두근두근 내 가슴은 뛰네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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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이상 어떻게 좋아 1년 365일 동안 배디 멋진 파트너야 많고 많은 DJ 중에 최고 둘도 없는 파트너야 그대 그래 그래 맞아 볼 때마다 미쳐 너무 좋은 파트너야 배디 파트너 에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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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